안녕하세요. 미국 출시로운 대학의 미이준입니다. 12월 8일 수요일의 1부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잠시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같이 너무 춥지 않으면서 이렇게 좀 화창한 겨울의 날씨는 은근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고 굉장히 좀 상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겨울도 은근히 지낼만 하구나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PCR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다녀온 병원의 이름이 강동성심병원이거든요. 지금 부모님 댁에 제가 기거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 그 주소가 강동 그래서 이 병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굉장히 좀 반가운 배너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신형 로봇 수술 다빈치를 도입한다라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포토에 포함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인투이티브 서지칼에서 만드는 대표적인 수술 로봇이죠. 다빈치 광고를 보고 은근히 좀 기분이 좀 뿌듯한 이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인투이티브 서지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요. 한번 쭉 다니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다빈치를 도입하는 병원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러면서 투자의 전망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을 어떠한 기업이 변화시키고 있느냐. 어떠한 혁신의 바람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고 이러한 혁신을 일으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누구냐를 우리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코로나 검사의 그 결과가 음성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2월 8일 일부 방송을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가장 먼저 어제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을 살펴볼 텐데요. 아주 간만에 미국 증시가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우 존스가 1.4% 올라갔고요. S&P 500은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스닥을 보시면요. 무려 3.03% 올라가면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지수가 3% 이상 폭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의 시장 지수가 3% 이상 폭등을 하면서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보면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간 종목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 상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은 NTLA, 인텔리아라는 종목이고요. 유전자 가위, 테크놀로지를 제공하는 유전자 기업이죠. 16.2%나 단 하루 만에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이 오른 종목이 스킬즈고요. 13.02%,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가 12.63% 그리고 NVTA는요. 인바이테라는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10.79%, 크리스퍼도 유전자 가위죠. 10.2%, 업스타트가 오래간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10.06%, 파이버라는 종목 굉장히 오래간만에 우리가 접하는 것 같은데요. 10.06%, 코인베이스가 8.81%, 지스케일러가 며칠 전에 폭락을 했었잖아요. 폭락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모네이드 역시 8.37%, 엔비디아가 며칠 전에 부진했었는데 한법원의 최근 부진한 모습을 만회를 했습니다. 8% 가까운 폭등을 보여줬고요. TTED는 더 트레이드 데스크죠. 6.79%, 버진 갤럭틱이 오래간만에 6.69%, ASML이 6.56%. 그래서 전반적으로 1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유전자 가위, 유전자 검사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들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킬즈도 그렇고요. 어제 이러한 시장의 급등 모습은요. 그냥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반등한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오히려 가속화가 되고 있거든요. 50개 나라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요. 또한 미국 쪽에도 19개 주에서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견이 되었다. 따라서 오미크론 자체만 보면 확진자 추세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오미크론이 갑자기 걱정거리가 없어지거나 이러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 지금 짐 크레이머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컴백하고 있다. 그 퓰드라는 것은 연료를 받았으니까 활활 타오르게끔 되는 건데 어떠한 현상 때문에 이렇게 활활 타오르게 됐냐면 사람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려고 스크램블하고 있다. 서로 밀치면서 막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빠져나갔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 이거 오미크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괜히 빠져나갔나? 그러면서 여기 써 있죠. 오버 리액션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걱정해서 패닉을 했던 패닉셀러들이 다시 그 현금을 주식으로 바꾸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처럼 이렇게 시장 지수가 폭등을 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 애플의 주가가 3.55%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전반적인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애플의 프라이스 타겟이 이번에 200달러까지 상향 조정됐다. 한 가지의 상승 요인이 된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해준 투자기관의 이름은 모간 스탠리고요. 지금 현재 애플의 주가가 171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2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한 앞으로 17% 정도 1년 안에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전망을 준 거죠. 자 애플이 이번에 프라이스 타겟을 200달러까지 올려준 굉장히 좋은 호재가 발생을 했고 모간 스탠리에서 이렇게 올려줬는데요. 현재 월가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준 엘레스트 이름은 캐시 후버티라는 전문가고요. 자 이분이 지금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애플의 주가는 베네피트 혜택을 받을 것이다. 플라이 투 퀄리티 현상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것이다. 플라이 투 퀄리티는 플라이 투 세이프티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퀄리티가 있는 주식으로 옮겨간다. 즉 안전한 종목으로 사람들이 옮겨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주들이 조금 주춤하는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위험한 성장주보다는 애플처럼 안전한 주식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플라이 투 퀄리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가 뭐냐면 Near Term Strength. 가까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아이폰이라든지 애플 스토어의 실적이 좋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새로운 그 동력이 두 가지가 발견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플은 또한 상품에 지금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두 개의 굉장히 커다란 새로운 마켓을 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AR, VR. AR은 이제 증강현실이고요. VR은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그래픽을 더해주면서 우리의 실상을 이렇게 증폭시킨다. 이게 AR이고요. VR이라는 것은 완전히 현실을 떠난 가상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쪽 부분에 지금 애플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커다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은 Autonomous vehicle이다. 따라서 자율주행 쪽에도 애플이 진출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프로덕트는 아마도 현실에 가까이 와 있다. 따라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쪽 부분에서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애플의 밸류에이션이 그것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도 발표가 될 것이고 멀티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봤을 때 약 6% 정도 애플이 만들어내는 매출의 한 6% 정도가 지금 어디에서 오냐면요. 5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러한 서비스나 상품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애플이라는 기업은 계속 혁신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5년 전에는 아예 없었던 비즈니스가 지금 전체 매출에서 6%나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AR, VR 쪽에서 지금 29빌리언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2026년이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R, VR 쪽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왔다. 그래서 새로 나타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가상현실이 시작될 것이다. 증강현실이 다가온다. 뭐 이렇게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만약에 애플이 등장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사항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추세, 시장이 테이크업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소문만 무성하고 말만 많았지 실제적으로 우리 실상에 뛰어들이지는 못했잖아요. AR, VR이 그냥 말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애플이라는 기업이 뛰어들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현상, 즉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급속도로 테이크업 할 것이다. 시작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어떠한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AR, VR이 좋아 보이는 이유는요. 그냥 가상현실 아니면 증강현실을 도와주는 이러한 하드웨어 쪽에서만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패드처럼 서비스 쪽도 상당히 많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유저 케이스가 발견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게임 쪽만 우리가 AR, VR을 생각하는데 이거 외에도 굉장히 좀 많은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AR, VR이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는요. 디지털 쪽으로 굉장히 많은 추세로 옮겨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그런 세상이 아니고요. 새롭게 디지털화되는 디지털 혁명 속에서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이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여러 가지 부분에 스며들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AR, VR 쪽에 애플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이제 실상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애플에 대한 가치를 높게 쳐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앞에 기사에서 우리는 애플이 앞으로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 쪽에 진출을 가속화할 거고 그렇게 되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서비스 쪽에서 많은 부가적인 매출이 발생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살펴봤잖아요. 같은 이론을요. 우리가 테슬라에도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 4.24%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UBS에서 이번 테슬라의 목표 주가도 올려주고 그리고 테슬라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에 굉장히 커다란 매출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UBS는 United Bank of Switzerland이고요. 스위스 뱅크라고 보시면 되겠죠. 테슬라에 아직은 뉴트럴 레이팅을 주고 있다. 중립적인 의견을 고수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올려줬는데요. 원래는 725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1000달러로 굉장히 좀 커다랗게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긍정적인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전문가 이름은 휴멜 그리고 그의 팀인데요. 이 휴멜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컴페티션이 중요한 그 하나의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2022년까지도 테슬라는 독보적인 존재일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망하기로 아마 1.4밀리언 정도 140만대 정도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2021년에 지금 테슬라가 한 90만대 정도를 판매할 것으로 지금 마켓에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무려 55%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2년 전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50% 정도 매년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제 평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이 50%를 훨씬 넘어가는 모습을 200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까지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게 됐습니다. 그리고 롱텀 뷰를 보면 따라서 좀 멀리 바라보면요. 모월 블리시다. 따라서 만약에 아까 그 뉴털 스탠트를 보였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중립적인 레이팅을 주고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을 보면 중립인데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멀리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전망이 좋은 기업이 테슬라라고 극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잠재력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쪽에 아직은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장례성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매출이 이쪽에서 발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다음으로 배틀그라운드, 전쟁터가 될 것이다. 이 글로벌 카 인더스트리,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다음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싸워야 할 곳은 바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 지금 완전 자율주행에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은 없다. 지금 테슬라가 유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을 가지고 스케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그 대량 생산 능력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커다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기업이 바로 테슬라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휴메리라는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주가는요.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전망까지도 이미 조금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중립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멀리 보면 아마도 나중에 가서 테슬라의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에 관련해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이번에 새로운 하나의 US 쪽, 미국 쪽의 패턴트를 획득했다라고 나옵니다. 패턴트라는 것은 특허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허를 이번에 획득을 했냐면 QOS 쪽에, QOS라는 것은 퀄리티 오브 서비스를 얘기하는데요. 데이터 전송을 할 때 데이터의 지연을 많아주고 데이터 트래픽을 컨트롤 해주는, 매니징하는 이러한 기술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테크놀리지 쪽에 특허를 획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테슬라가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강자의 모습을 지켜나간다면 좀 멀티플이 확장될 수도 있고 테슬라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폭 등장을 주도한 섹터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유전자 가위를 제공하는 기업들입니다. 기사의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인텔리아 그리고 진 에디팅 유전자 가위를 얘기하죠. 유전자 편집 기업들이 이번에 랠리를 이끌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랬다고 설명이 나오는데요. 최근 들어서 샤프 디클라인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텔리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고 그리고 에디타스라든지 크리스퍼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인텔리아 같은 경우는 16.5%가 급등을 했고요. 빔이라는 테라피틱스도 14.29% 에디타스가 10.33% 올라갔고요. 크리스퍼도 10.21% 따라서 웬만한 유전자 가위 기업들은 다 10% 이상 폭등을 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 이 바이오텍 기업들은요. 사실 지난 30일 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어핍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한 20% 정도 떨어졌던 거예요. 5분의 1 정도니까 그 가치가 5분의 1 정도 떨어졌었다. 한 20% 정도의 주가의 하락을 맞이했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줬고요. 이렇게 떨어진 것은요. 사실 2020년 5월 이후에 지금 가장 많이 떨어진 그런 상태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큰 고통을 겪였던 그런 섹터인데 어제 반등을 했다는 거죠. 어제 나스닥에 속해 있는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테크 기업만 모아놓은 인덱스가 있습니다. IBV라는 인덱스가 있는데 4%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4%나 이 바이오텍 인덱스가 올라간 것은 지금 1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다. 따라서 이렇게까지 좀 반등한 것은 굉장히 오래간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요. 코엔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커버를 시작했다라고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처음 이니셜 레이팅은 마켓 포폼을 주고 있습니다. 홀드를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크리스퍼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CTX11 지로를 개발하고 있다. 새로운 치료법이죠. 그런데 이 치료법이 아직까지는 테스팅을 겪어야 되는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 아직 좀 멀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는 홀드지만 조금 이 홀드의 평가가 숏 리브드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매수로 바뀌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아직은 테스팅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 쪽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갈 길이 멉니다. 이거는 앞으로 한 1년에 결정될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10년 정도를 보고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0% 이상 올라갔지만 또 언제 10% 이상 떨어질지 모르는 것이 유전자 가위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전자 종목들 못지않게 주가가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이런 일이 잦은 종목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스킬즈인데요. 어제 스킬즈의 주가가 13%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뉴스가 있나 확인을 해봤더니 안타깝게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킬즈가 지금 폭등했다. 그 이유는 에브리지 볼륨보다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아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킬즈가 13% 이상 설징을 했다. 갑자기 폭등을 해버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 평균 볼륨보다 거래량보다 조금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렇게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월 2 데이스로 보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아직까지는 40% 이상 빠져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킬즈의 CEO죠. 앤드류 파라다이스가 얘기하기를요. 지난 카나코드 제니티 디지털 게이밍 서밋이라는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여기 나와서 뭐라는 얘기를 했냐면 그는 굉장히 좀 확신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요. 알키라는 기업을 최근에 인수했는데 이 인수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스킬즈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로는 그가 믿기로는 이 인수권이 알키를 인수한 것이 아마 이 스킬즈라는 기업이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넓혀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알키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감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요. 마케팅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스킬즈가 여러 가지 광고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알키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두 가지 정도의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광고를 활발하게 하면서 스킬즈가 조금 많이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새로운 사용자가 유입이 많아지면서 조금 더 매출의 활성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마케팅 회사를 통해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적인 문을 압력이 훨씬 더 줄어들잖아요. 따라서 비용도 줄어들 수 있고 따라서 매출은 증가하고 비용이 줄어든다면 굉장히 좀 마진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좋은 그런 인수합병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알키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사용자가 유입이 된다면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개발자가 많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능력 있는 게임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재미있는 게임을 계속해서 보급을 해주겠죠. 그렇게 해야 스킬즈에 가면 재미있는 게임이 있다는 인식을 사용자들이 가지게 되고 점점 더 사용자들이 유입되는 이러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스킬즈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진짜로 알키를 인수한 지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과 그 비용적인 면에서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지 사용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급등하지 않았는데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무려 8.81%나 폭등을 해버렸는데요. 에밀리 초이라는 코인베이스의 프레지던트이자 COO를 맡고 있는 이 기업의 넘버2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코프레이 쪽에 지금 인베스트먼트를 많이 늘릴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엄청난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그 계획을 밝히면서 이렇게 좋은 주가의 흐름을 이끌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투자를 할 거냐면요. 커스터디라는 것은 이제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커스터디는 갇혀있다. 구금상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 트레이딩하는 거는 이제 트레이드를 하는 거고 드라이버티브라는 것은 뭐냐면 파생 상품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기관들, 기업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COO인 초이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테일 쪽에 우리와 같은 일반 소비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서브스크립션 베이스 서비스에 주고 있다. 따라서 코인베이스가 새롭게 도입한 구동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동 모델에 많은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얘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Mergers 그리고 Acquisition이란 것은 합병과 인수를 얘기하는데 인수합병을 굉장히 열심히 할 거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요. 또 앞으로도 글로벌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각 지역사회에서 각 국가별로 좀 잘 나가고 있는 이러한 거래소가 있을 텐데 이런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그들의 시장을 넓혀나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2022년에 대한 전망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디파이라든지 그러니까 탈중앙화적인 이 파이낸스 쪽, 금융 쪽 그리고 논펀저블 토큰은 최근에 가장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NFT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쪽이 굉장히 장기적인 트렌드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쪽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기회가 발생될 것으로 그들이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쪽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굉장히 좀 다양한 비즈니스의 계획을 발표하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9% 정도 올라갔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어닝 발표를 한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차지 포인트인데요. 차지 포인트가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어닝 발표가 나기 전에 5% 올라갔었는데 어닝 발표 이후에 2.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어닝 결과를 보시고 과연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맞는지 이런 이번에 발표된 실적이 과연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실적인지를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Q3 3분기의 갭 EPS를 보시면 마이너스 0.21이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EPS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5가 미스했다. 따라서 5센트가 부족했던 거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고 단기간에 흑자로 돌아설 계획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커다란 의미를 여기에 둘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매출을 보시면 65.03밀리언을 만들어내는데 이 수치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78.8% 성장했다. 따라서 거의 80% 가까이 지금 작년 매출에서 성장을 보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치죠. 그리고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1.77밀리언이 더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9% 정도 주가가 올라가다가 지금 2.3% 빠졌거든요. 아마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이던스가 중요하겠죠. 가이던스를 보시면 다음 분기에는 73에서 78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이번 분기에서 65였잖아요. 따라서 한 분기만에 지금 10밀리언 이상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넋보이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좋은 수치고요. 컨센서스는 7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컨센서스에 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다음 분기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풀 이열 가이던스를 보시면 전체 이열을 보시면 레비뉴가 235에서 240밀리언 정도를 한 해 동안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요. 이 가이던스는 지난 분기에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가이던스에서 많이 상향 조정된 겁니다. 지난 분기에는 225에서 235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10밀리언 정도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컨센서스도 23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컨센서스도 훨씬 더 초과하는 실적을 다음 분기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의 총합에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어닝을 미스했다는 것 빼고는요. 굉장히 좋은 실적이 발표됐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데드캣이니까 죽은 고양이잖아요. 아무리 죽은 고양이라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이렇게 바운스한다. 튀어오르게 돼 있다라. 이러한 굉장히 끔찍한 수건데요. 데드캣 바운스라는 것은 뭐냐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락할 때는 한 번쯤은 급등을 하게끔 돼 있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주식 용어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제 시장을 보시면서 이게 데드캣 바운스가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루 잠깐 반짝하다가 다시 폭락해버리는 이러한 시장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 JP모간에 가장 좀 유능한 탑스톡 전략가가 있는데 콜라노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투자자들한테 이번 바운스를 믿어도 된다. 따라서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신호탄이다. 라고 지금 우리한테 좀 격려를 해주는 이러한 기사를 발견했는데요. 투자자들은 확신을 좀 가져도 된다. 이번 주에 지금 바운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급등을 했잖아요. 이러한 회복되는 모습을 좀 믿어도 된다라고 지금 JP모간의 가장 최고 글로벌 주식시장의 전략가인 마르코 콜라노빅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뉴스가 히터 테입했다. 테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전에 이제 주식시장이 디지털화되기 전에는 이렇게 롤링페이퍼 같은 줄자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주식 주가도 확인을 하고 주식을 또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러한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입 그러면 주식시장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오미크론의 뉴스가 주식시장을 강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땡스기빙이 있었던 그 주에 이제 강타를 당했죠. 그리고 나서 오버 리액션이 나타났다. 굉장히 좀 쓸데없이 과민 반응이 나타났다. 그래서 시장이 너무나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마켓이 굉장히 큰 폭으로 빠르게 주저앉았고요. 이 뉴스에 의해서. 그런데 정작 이 뉴스는 굉장히 릴라이어블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을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미크론이 어떠한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다 페닉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오미크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리커버링하고 있다. 회복하는 단계에 오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보시면 콜라노빅이라는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쇼스키즈 역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주식이 갑자기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난주에 주식이 페닉쇠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해치펀드 중에서 공매도를 한 그런 투자들이 많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망하기에는 앞으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좀 날카롭게 쭉쭉 빠질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지금 시장이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매도에 투자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매도 포지션을 포기하고 다시 주식을 사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우리가 스키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쇼스키즈가 나타나고 있다. 자 그리고 또한 2022년 내년에 대한 전망 역시도 콜로나북이라는 전문가가 던져주고 있는데 그가 보기에는 지금 밸류 스톡 그러니까 가치주 그리고 시크니칼 스톡이니까 경기 순환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테크놀로지 쪽에 그 테크 주식은 뉴트럴을 주고 있거든요. 그냥 보유하고 있어라.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라라고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이 전문가에 따르면 퍼스트 하프니까 내년 상반기에 아무래도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발표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장주라든지 테크 주식에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거니까 여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시크니칼이라든지 아니면 가치주에 투자하라라고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보다는요. 이멀징 마켓 즉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 이런데도 이제 이멀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3세계 쪽에 있는 시장 아니면 유로피안 주식 시장에 내년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1부를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은요. 제가 굉장히 좀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꾸준히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녁 8시에도요. 따끈따끈한 소식 많이 가지고 2부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